에이, 드로이, 백댄서! 너도 나도 버리지 않는 선택을 했어. 그게 코튼한테 어떤 기회인지 잘 알잖아! 콜라보 취소를 하니? 기사가 과장됐어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! 마스가 바보된 거 안 보여? 마스는... 마스는 괜찮아요. 해 오다가 정 못 끈디겠으면 돌아와. 내가 다 걸고 너네 꼭 이리 만들게, 진짜.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조공? 여사 도움이 필요합니까? 아니요. 우리끼리 해 보이겠다는 게 이 게임의 룰이잖아요. 그럽시다, 그럼.